원승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과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원 부원장은 자산운용사 상품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감독 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다음 달 4일부터 사모펀드 관련 체크리스트가 마련돼 운용사가 자유점검하고 사후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펀드 설정 방식이 바뀝니다. 금감원은 사모펀드 상품의 비공식적 사전 협의와 전수심사를 폐지하고 시장 동향과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.